제가 쿠키를 만들어볼게요 우와 맛있는 쿠키겠네요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크림을 발라서요 여기에 오레오 갖다가 크림을 묻혀요 이렇게 묻혀요 그리고 이 과자를 다시 샌드위치로 올려요 우와 그래서 이렇게 만든게 몇개에요? 이게 엄청 많아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학교 친구들한테 나눠줄거에요 우와 이거 한번 제가 먹어봐도 돼요? 네 한번만 먹어봐요 우와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